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는 지하철 노선 촉각지도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10년 전 촉각지도를 설치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역 이름과 노선 등을 담아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삼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 촉각지도는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2014년 신로함이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촉지도는 10년을 유지하며 2024년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촉지도는 새로 개통된 노선들의 역명과 바뀐 노선도의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가로 1.6m, 세로 1.1m의 대형 노선도로 각 노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보며 각 지하철의 노선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노선 촉각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 노선도를 이제 손끝으로 느끼면서 정차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같이 함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 줄 가다가 동그라미 또 줄 가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동그라미는 정차역이 무슨 역이구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잘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치 촉각지도 백가사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촉지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역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특히 삼각지역은 국립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노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촉각지도가 5번 출구 근처에 있어서 되게 접근성이 뛰어났고요. 한편 복지기관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 중심으로 촉지도를 확대 설치하고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역사들에 먼저 설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천역이라든가 종로나 이런 곳들에 설치가 되면 좋겠고 추후로는 더 많은 곳들에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하철, 도시철도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역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노선, 촉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지 연상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 노선도를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촉지도 이용으로 전체적인 노선을 파악할 수 있어 이동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